해외 여행을 갔던 한 여성이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관세법 위반으로 500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행기 안에서 받은 사과 한 개를 밀반입했다는 것이 이유여서 과한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콜로라도의 한 여성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받은 사과를 들고 내렸다가 공항 세관에서 500달러의 벌금을 물처지에 놓였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거주하는 크리스털 테들락 씨는 지난 18일 파리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델타 항공을 탔습니다. 테들락 씨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나눠준 사과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먹을 생각으로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테들락 씨는 공항에서 내려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할 때 세관 경비보호국 CBP 직원이 무작위로 고른 검색 대상에서 사과가 나와 500달러의 벌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승고 없이 과일을 밀반입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테들락 씨는 세관원이 한술 더 떠 자신을 비아냥거렸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CBP 측은 모든 농수산물은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테들락 씨는 이번 CBP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심원입니다.